자 스페이스 크래프트 3D를 깐 다음에 셀렉트 크래프트 하고 그 다음에 마커에다가 찍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비가 여러분들 태블릿에 나타나고요 거기 I자 누르면 그 장비의 인포메이션 안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 거기 보면 요거 봐 요거 눌러봐 요거 요거 눌러봐 요거 누르면 피고 돌리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그 장비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장비들로 우주 탐사를 하는 거야 우와 대박 자 설치 다 됐어요 완전 신기해 재밌어요 오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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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실제는 없지만 가상으로 보이게 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는다 증강 현실이라고 한다 넘어 기재가 자 그렇다